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민을 좌경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하며 청문회 개최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28일에는 현행 교과서는 적화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.